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의 희귀난치병인 후종인대고라증을 놀랍게 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후종인대고라증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대가 점점 굳어져서요. 나중에 장기,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 지금 성도님이 상반신이 마비가 되었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타교의 성도님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마비가 풀려서 돌아가지 않던 고개가 움직여지고 있고요. 고개를 움직이시려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같이. 그리고 지금 굽혀지지 않던 손도 구부려지고 있고요. 성도님이 말씀하시길 머리에서부터 발비까지 너무 가볍고 편안하다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